뚜벅뚜버지 티비 안녕하세요 뚜벅뚜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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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대로 오늘 금요일날 역시 저희가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당첨이 안돼도 너무 서운해지 마세요 왜냐 또 이벤트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오우 가로수끼리 갔다와서 자 이렇게 뭘 사와도 될까요? 자 저번주에 우리가 에어팟프로를 한 대를 드리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쵸? 자 오늘은 저희가 애플스토어를 갔다왔어요 바로 어제 이게 한국의 정식 발매가 되었죠 아까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는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야 혼자 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바로 저희가 에어팟프로를 두 대를 준비를 했고요 두 개 한 대 가격은 오? 50만원? 무려 32만 9천원 이고요 물론 정말 큰 금액이죠 당연히 근데 저희도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또아트위 엄마와 상의 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시고 저희 이벤트 자주 하는 거 아니죠 막 엄청 큰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 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범위의 큰 것들을 자주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응모해주시고 또아트위TV 구독 많이 하면 안 될까요? 네 또아트위TV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자 감사드리고요 좋은 댓글도 써주시고요 악플은 NO NO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에어팟 프로 어떻게 드리느냐 자 노래 퀴즈 어때요? 오랜만에 네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팝송 가요 동요 트로트 자 그러면 노래 퀴즈 시작합니다 고 1번째 고 외로운 내 눈 귀여운 아기공양 호이 호이 둘리는 조능양의 친구 외로운 내 눈 귀여운 아기공양 호이 호이 둘리는 내 친구 살며 내 눈 풍드는 그래 항상 이렇게 너를 아무도 너를 이제만 말할까 계속 이렇게 너를 아무도 너를 해볼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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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잊지 않나 안녕히 나요 눈물이 나네요? 어땠소? 사랑이라 좋은 나이네 사랑이라 딱 좋은 나이네 짠 여러분 자 난이도 어땠나요? 푸실말 한가요? 응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또아뚜지TV에 구독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다 네 이거는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근데 너무 힘든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독과 알림을 하는게 너무 힘든가요? 그래도 한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두번째 또아뚜지가 불렀던 노래 4곡의 제목을 순서대로 써주신다 세번째 본인의 이메일을 써주세요 이메일 끝에는 네이버면 네이버 지메일이면 지메일 한글로 써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왜냐면 컴퓨터로 다 영어로 쓰면 스팸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대요 이거는 유튜브 공통적으로 그런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주시구요 당첨자 발표후 2주후까지 메일로 회신이 없으시면 이 에어팟은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주시는 기간은 2주로 찾겠습니다 응모 많이 해주세요 응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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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